인구 감소가 가져오는 사회적 충격 대한민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저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의무 지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모델과 개방적인 정책이 요구됩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복잡하고 신혼부부 주거지원 청년 취업촉진 이민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인구 감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생산 가능 인구 15에서 64세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생산성이 저하되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증가합니다. 이는 연금의 료 복지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도 어려워지면서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소비 시장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 소비의 주축인 젊은 세대의 구매력이 약화되고 이는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세금 납부 인구도 줄어들어 국가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복지 및 사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 영향은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와 경제 시스템에 심각한 도전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생산성 향상과 고령화 대응 전략 노동력이 줄어대면서 산업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 AI 등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어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또는 디지털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무 지출 구조를 조정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의 중기 재정 제출 계획에 따르면 의무 지출 비중이 2019년 49%에서 2027년 56%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복지 분야의 지출 증가율이 특히 높아 이러한 구조는 재량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교육재정의 개편이 시급하며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과도한 세금 지원을 줄이고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대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고령층의 복지 요구와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 문제 등이 충돌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며 매년 강원도 삼척시 인구가 사라지는 수준이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단순한 통계적 현상이 아니라 경제적 불균형 세대 간 갈등의 류체계 분구에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개방형 국가로의 전환 필요성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고령화로 인한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업 생태계의 혁신이 필요하며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한몫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보내는 것보다는 여러 아이와 행복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나 혼자 산다보다는 대가족의 행복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또한 한국을 개방형 국가로 전환해 세계의 인재와 자본을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제와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민족 국가 개념도 퇴색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미국이 개방형 국가로 세계 최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전문가는 국방의 의무를 몇 년 복무하는 외국인에게 원하면 한국 국적을 주자는 의견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다양한 연구와 의견을 수렴할 필요를 느낍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한국은 가장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제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때이며 인구 감소를 국가 도약의 기회로 삼고 국가 시스템을 혁신해야 합니다.